Q. J.K. 너무 존중해, JK. 고마워요. 진짜 위버스 라이브로 켰지롱. 아 근데 나 졸려 어제 잠을 잘 못 잤어 잘 보여요? 뭐 할까? 뭐 할까? 응 나 여기 있어 Do you have cold? Cute? JK why so handsome but What? 노래 해달라고? 나 뭐지 최근에 피아노 했길래 그 세븐 그 곡 듣고 그 코드 들리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피아노 코드 네 코드만 반복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카피했었는데 듣고 띡띡띡 쳐가지고 이렇게 피아노로 Where are you? I'm... I'm in... 호텔 고맙다 머리 잘랐냐고 안 잘랐는데 좀 치긴 했지 응 콧물 때문에 미치겠다 이제 목은 좀 괜찮은데 이제 이 목에서 시작한 이 감기 녀석이 코 쪽으로 올라가서 코가 이렇게 콧물이 많이 나와가지고 약간 지금 좀 호흡하는 거랑 가래랑 콧물이 조금 속을 썩이네요 좀 힘들게 하네요 말할 땐 코 쪽으로 이렇게 나가는 그런 느낌은 너무 좋은데 뭐라고? 뭐라고? 그리고 한국은 오늘 1시인데 거기 몇 시냐고요? 여기 밤인데 이제 밤 리스링 파티 시작해서 내가 한 11시 10분 정도였나? 아니 나 11시에서 시작했지 그리고 내가 한 10분? 7분인가 10분인가 그때 딱 왔지 곡 되게 좋죠 난 이렇게 반응이 좋을 줄 알았어 난 내 간만 믿고 간다 오늘도 잠방이나 할까? 어쨌든 다 씻었는데 씻고 그 저녁 먹고 먹고 와가지고 좀 굉장히 상쾌한데 좀 굉장히 상쾌한데 음 음 오 오 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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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밌다 내가 안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아이고 나 눈 약간 빨갛죠, 지금 요즘 눈 스트레칭하고 있다고, 이렇게 이게 눈동자도 오른손잡이가 있듯이 왼손잡이가 있듯이 눈도 그게 있대요, 그래서 요즘 약간 이렇게 눈알 스트레칭 좀 해줘요, 이렇게 가까이도 갔다가, 멀리도 갔다가, 이렇게 원도 돌렸다가, 이렇게 자꾸 따라가는 거예요, 이렇게 근데 왼쪽 눈이 약간 힘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힘을 기르고 있죠, 이렇게 딱 쭉 가졌고, 가주고 가주면서, 왼쪽에 있는 눈에 힘을 키우는거지 이렇게, 자 아래쪽 갔다가, 대각선 이동하고 재밌는 거 없나? 방에 뭐 재밌는 게 없다 방에 뭐 재밌는 게 없다 어느더가 뭐 anybody ?", 뭐 진짜 다니는 거 없네 몇 시까지 사실, 이 노래는 뭐냐고요? 나도 몰라요 세븐 불러달라고요? 박자를 이 박자를 하는 거 맞나? 이 박자를 좀 엇박으로 들어가야 되는구나 그럼 감사합니다.